이 소위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득표수 조작은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니까 그 숫자가 이제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숫자의 핵심은 잘 알다시피 사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것이죠 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전투표를 폐지할 수 없고 또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실물로 된 그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로 바꾸기를 거부하고 위조투표지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이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도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쓰더라도 결국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표본 1이 사전투표자 그룹이라고 하고 표본 2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자 그룹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4박 5일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의문이 모집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9%가 나오면 당일투표 득표율도 4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은 만들어낸 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랑선 결국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정감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고 주로 여러분들 감소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고 증가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작값이고 이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표가 이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핵심이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선거 조작을 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12.5%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12.5%를 더해줘 가지고 25%를 조작한 거죠 사전투표 투표자수에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차이집 그래프가 차이집 그래프가 좌우의 대칭이고 차이집의 크기가 큰 거죠 그리고 항상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더블 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결국은 모든 것이 위조투표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발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4월 10일에 지난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그리고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두 가지는 모두 다 여러분들 뭐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선관위가 내놓은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 무대책으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제가 제이아 전문가의 도움으로 받아 가지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몇 프로 뻥튀기 했고 이 방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딱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여러분들 침묵하지만 하나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그 소위 죽음의 계곡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가지를 딱 여러분들 홀짓 빼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개함 단계 개함 단계에 이미 위조투표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안양시 동안구 선거결과입니다 이 위가 2016년 이 밑이 여러분들 2020년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세 당이 이렇게 출연했는데 가장 선거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신뢰할 만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투표 그러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이 기준점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을 보시게 되면 더불 민주당은 49%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33%입니다 국민의당은 16%입니다 새누리당하고 이런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49%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2016년에는 새누리당 사전 32% 당일 33%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 더불 민주당 사전 49% 당일 49% 차익값 0% 국민의당 사전 15% 당일 16% 사전빼기 당일 0% 선거 부정을 하지 않으면 모집단으로 추출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2022년 2020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당일투표 50% 사전투표 62% 12% 차이가 납니다 사전빼기 당일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안양시 동안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일투표 득표율 44% 사전투표 득표율 32% 사전빼기 당일 마이너스 11%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 2016년이나 2020년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16년 더불당 49% 당일 그 다음에 2020년 더불당 50%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49%나 50%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럼 새누리당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2016년에 33%였는데 2020년에 44% 여러분들 11%와 차이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보수 색제를 지닌 여러분들 새누리당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49% 정도 됩니다 한 3% 차이가 나지만 49%가 44%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선거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 지역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 당일투표 득표율이 빼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과하게 여러분들 적거나 크면 그러면 부정을 조지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데 이게 안양시가 이게 이제 2020년 선거입니다 2020년 선거 여러분 위에 거는 뭔가 하니까 위에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선거결과입니다 상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일투표 득표율 50% 사전투표 득표율 62% 당일에서 이례적으로 먹는 게 12%나 큰 겁니다 2020년도 총선을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당일투표 44% 사전투표 득표율 32%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오지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을 그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를 다 바꾸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복원한 것이 하단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전당일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당일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조작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은폐하기 위해가지고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일부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쑤셔넣고 법원이 투표함을 정거보전을 요청하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투표지를 모두 파쇄소각하고 인쇄소에서 새로 찍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중앙선관리의 여러분들 수단을 뺐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다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그냥 거의 뭐죠 그냥 공범관계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국힘당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2아 전문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그럼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외에 대선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2020년 상구 대통령선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이 51%였지 않습니까 51%인데 여기 여러분들 새누리당하고 국힘당을 더하게 되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9%거든요 그러니까 안양동안구에서는 거의 49%에서 51% 정도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색재가 강한 거고 더불 민주당은 여기서 49% 여기서 50% 여기에 45% 그때는 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높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당일 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율이 배가 아주 이례적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거나 낮으면 그럼 그건 어김없이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미 본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고 선관위 여러분들 소위 부정선거의 방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전산 프로그램 상으로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서 조작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특없이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면 그거는 100% 조작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냥 이게 이제 한 번으로 거친 것이 아니고 9분의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범죄집단이라는 것은 공제의 사실인 겁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또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위조 투표지를 제조를 방지를 국민의 힘이 못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음에 2020년도 2022년도 4년도 4월 10일 총선 끝나게 되면 책임을 저는 매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